이제 이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네, 해주세요 오, 선물하기 딱 좋다 포장 사장님, 러블리파이 마카롱 저거 주세요 저거 렌다 리플레임 네, 러블리파이 마카롱 리플레임 저거 주세요 네, 이렇게 오 종류도 많아요 마카롱 세트도 있고 이렇게 조각으로도 판매하는 거고 조각으로도 팔고 판으로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이런 거 과일 한 판으로 된 것도 좋다 오, 이것도 이쁘네 빨갛고 하얗고 이게 이제 다쿠아즈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쿠아즈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어서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들고 이제 미썸데이님이 계신 수원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안녕